반두인! 그 상대는 발리에다!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Guest 와 근데 진짜 아깝다. 상대방 찐따네요. 너무 깔끔하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나도 핸드가 좋아서. 환상일 거야. 이건 좋은데? 간춤을 시작하자. 내 밀림에서 나가.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도. 공연. 커서는 하루 관계가 좀 많아.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. 환기물량 나오면 너 뒤져. 한턴 봐줘. 자 화단 순서 지금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. 북. 큰잎. 등껍질. 큰잎. 작은잎. 빛의 이름으로. 그 서순으로 하면 돼요. 여행이. 그대가 바닥이 나지 않으니. 더 심한 거. 아니 아직 이겼다고 보긴 힘든데. 끈대는 데 너무 많아. 아직. 과학기가 많아서 좀 유리하긴 해요. 자 마지막으로 알려. 자 이거. 큰잎. 등껍질. 큰잎. 작은잎. 북 큰..북 큰잎 등껍질 북새끼야 북 방송으로 봐 그냥 나 아직 못내와서 한번만 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큰 북 큰 북 어? 그 다음에 ㅅㅂ 라자도 있는거 아니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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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장난 좋아하냐 실수 아니에요? 드디어 나의 뜻을 이어받을 자고 왜 이따구로 나왔을까? 어둠의 푸름이 들린다 왜 이렇게 했지? 다 똑같아? 이 먹거리에 축복이길 어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빛의 이름으로 아 시발 졌어 이거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오늘 핫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을 홀로 덕 밑 방 침대에 홀로 너와의 기억에 홀로 나 홀로 무뎌질 가슴 안고 추억 속에 살아 홀로 방 안에서 방 안에서 보내주세요